일본의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호카이도의 사뽀로에서 6월 3일 날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감염자가 190명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금 호카이도에서 제가 방송에서 15명 사망했던 거 말씀드렸죠. 호카이도의 사뽀로에서 또 추가적인 감염자가 생기고 팬데믹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팬데믹 관련돼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호카이도의 사뽀로에서 40대 등 9명이 또 추가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자가 특히 호카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계속된 지진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6월 2일 날 어제 저녁 11시 40분경에 일본 슈가 앞바다에서 최근에 미야자키아니 슈가나다에서 자주 지진한 슈가나다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과거에 강진이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서도 슈가 앞바다에서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론에 입힌 40km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구마모토의 지진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도까라열도에서 올라온 지진이 결국에는 슈가 앞바다까지 온 거죠. 슈가에서 미야자키에서 구마모토에서 지금 이곳 미야자키 현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반복성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오이타현 보이죠. 죄송합니다. 오이타현으로 올라와서 북동진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동진한다는 것은 과거에 구마모토 대지진 2016년과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에 아소산이 있는데요. 결국 아소산을 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활성단층들을 치고 들어가면서 활성단층들을 계속 반복해서 건든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구마모토의 활성단층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최근의 지진이 과거에도 물론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시작은 여기 대만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 화련이 이란에서 와서 이제 요나쿠니, 이또만, 나제, 류쿠아일랜드 그 다음에 독가라 그리고 뭐 스와노세지만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1차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 패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구마모토에 상륙을 합니다. 규시에 상륙하고서 사쿠라지만 화산이 폭발하죠. 가고시마 현에 사쿠라지만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아소산을 건들죠. 그 다음에 오이타 현에서 지진이 나고 미야자키 현에서 오늘 지진이 난 여기 슈가, 슈가나다에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쿠쿠에 에이메이 현이라든지 카가와 고치도쿠시을 칩니다. 그 나서 이제 그 간사이 지역을 건들고 나서 주부지방을 갔다가 이제 그 간도에 도쿄를 치죠. 도쿄이라든지 시주오카, 야마나시, 사이타마, 도쿄, 가나가와, 군마, 도찌개를 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또 뭐 한 한 반년 정도 지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아니면은 짧을 때는 한 2, 3개월 이렇게 돌죠. 근데 거의 보통 제가 보면은 이런 패턴은 거의 한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돕니다. 길때는 뭐 5년, 10년까지 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치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이 패턴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화산이 여기 지금 보시면 화산이 여기 지금 이 수아노, 쇠지마, 이 독가라열도 쪽에 다음에 큐슈이 5개의 화산이 있죠. 뭐 저기 어디죠? 뭐 가고시마에 저기 사꾸라지마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아소산이 있고요. 큐슈에. 큐슈 이 섬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준다는 게 저는 이렇게 좀 문제라는 거죠. 지금 곰이 겨울잠을 자는데 당연히 겨울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게 돼요. 곰도 곰 사냥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나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잠을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곰을 자꾸 자극을 주죠. 그럼 그러다 보면 결국 곰이 깨어나서 막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튀어나와서 막 그냥 사람을 해치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가만히 있다가 한 10년, 100년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큰 대지진이 지금 자꾸 이렇게 반복된 자극을 주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대지진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혹은 1000년 뒤에 일어나야 될 거대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화산의 폭발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미야자켄인데 6월 2일 날 지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 호카이도를 찾죠. 물론 호카이도의 지진은 오전 6시 54분 호카이도 독가치의 지진은 이 지진은 물론 전날에 알래스카의 6.1강 진에 영향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알래스카의 지진이라든지 쿠릴렬도, 캄차카반도의 지진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호카이도의 지진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대만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 지진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6월 2일 날 여기 호카이도의 독가치에서 났죠.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네무로 예전에는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무로하고 여기 쿠시로였습니다. 대부분 여기 지금 독가치라든지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루 이쪽은 지진이 없었어요. 방송을 제가 한 기억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독가치 오늘 여기 6월 2일 날 거죠. 독가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라카와는 가끔 있었죠.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룸오이 없던 지역에서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발생 안 하던 지역에서 특히나 이 소라치 같은 경우는 지금 도마리 원자랑 가깝지 않습니까? 도마리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이런 지금 그리고 또 6월 2일 날 또 두 번째 지진을 보면 미야기열에서 지진이 났던 말입니다. 이 지진은 미야기연은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하면 뉴질랜드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강진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물론 저기 그 어디죠? 저기 마리아나 쪽에 지진이 났을 때 그러니까 마리아나라는 게 결국에는 거기죠. 오가사화라든지 이지제도 이오지마 화산섬 이쪽 라인에서 지진이 나면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나죠. 이 지진이 지금 보시면 지금 근데 이건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기 알래스카 5월 31일 6.1 지진과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지진 보면 여기 이제 이바라키현이죠. 근데 참 희한하게 경계에서 지금 이렇게 지진이 납니다. 보시면 경계죠. 이게 이게 참 바로 경계인데 보십시오. 사실 이걸 이바라키 지진으로 지금 계속 이바라키하고 이치바현은 또 군발 지진이 나고 있고요. 이거를 과연 그냥 이바라키현 지진으로 봐야 되는 거니 보시면은 위치가 굉장히 이 이바라키현의 지진만으로 보기에는 사이타마의 지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이타마 그러면 사이타마는 뭐예요? 사이타마하고 도쿄도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사이타마 도쿄의 지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대해석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저 말고 다른 지진 학자님들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이타마의 지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지진은 이제 저기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호카이도의 독가치 6월 2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야기현 그 다음에 이바라키 6월 2일 그 다음에 또 6월 2일날 또 이제 미야자키의 휴가나다. 근데 보시면은 어제 여기 지금 일본기상청의 자료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 지금 대만하고 그 다음에 지오펀지 여기 연약군이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벌써 다섯 번 지진이 난 거죠. 연약군이까지 포함을 해서 연약군이 어저께 두 번인가 났던 걸로 하여튼 연약군이는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뭐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